하나하나가 다 나시 글씨로 아직도 돼 있는 거야. 여기 유학 봤으니까 중국 초급반들 갈증 풀어주겠어. 머리 따고 전통 의상 입고. 아, 레게 하는 것처럼? 레게 하는 것처럼. 아, 나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너무 하고 싶었다. 원하는 거 있었지? 난 중국 영역에서 이건 해 보고 싶었다. 워낙에 의상을 좋아하기 때문에 전통 의상 이런 거 입어보는 거 되게 난 좀 궁금하거든요. 거기가 소수민족이 많으니까 전통 상들이 많이 많거든요. 어우, 재밌어 할 것 같아. 사서 올걸? 너 정답이야, 정답이야. 아, 그것도 너무 좋아. 알았어, 여기 가보자. 괜찮아, 이런 거? 이렇게 입고? 세상에. 내 스타일 어때? 우와. 아니, 난 진짜로. 내게 머리 한번 따고 싶었거든.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지. 나 점수 바로 매길 거야. 바로, 바로 매겨. 하나, 둘, 셋. 아! 때부터 말이 없어졌어. 때부터 말이 없어졌어. 정확하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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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아빠가 날 챙기지 않아. 야. 강하게 키우는 거야? 안녕하오. 안녕하오. 아, 종류가 다르네. 종류가 달라. 고르면 돼. 이게 신제품이래. 올해 신제품. 한 줄 따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? 5, 6번? 5, 6번? 어디 앉으시다, 앉으시다. 어, 이따 앉아, 앉아. 옮소가 되잖아, 이마. 스스로, 스스로 해야지. 근데 저기 좀 비싸 보이는데 약간? 별로 안 비싸요? 아, 그래요? 네. 10엔 그 정도. 물가는? 엄청 싸요. 엄청 싸요? 여행지라서 높인 건데도 불구하고 싸요. 원래 나시족이 이런 머리 따는 거래. 이게 원래. 원래 전통으로. 나 이런 거 하면 자는데. 잔다고? 좀 눈 감고 있어. 이현 씨 하네요, 하긴. 하죠. 누가 봐도 한국 사람 관광객 같네요. 왜 군대 갈 때 머리 잘라던 생각이 나지? 지금 현이가 하는 거랑 호야가 하는 거랑 달라. 나 괜찮은 거였지? 너 나중에 이거를 묶을 거야. 묶은다던데. 뭐 그래도 좀 특이한 옷을 입어봐야 될 텐데. 거기도 소수민족 되게 많아요. 엄청 많아요. 아, 이 안에도? 여러 민족들의 옷이 다 있어요. 나 괜찮은 거 맞아? 어. 너. 너 괜찮아. 나 괜찮은 거 같아. 다음에 난리 납니다. 미주한 연예인 납니다. 다 쳐다봐요. 다 쳐다봐요. 다 쳐다봐. 사람들이. 안 창피해요? 너무 좋았어요, 저는. 너무 창피한다고 그랬어. 유명사람들 사진 찍고 있어요. 뒤에 온다, 온다. 온다, 온다, 온다. 리셔. 리셔. 아, 리셔. 박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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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. 다시 빠진다, 저쪽으로. 가자. 다시 아시다 보고 간다. 나 못 하겠어, 야, 나. 나 못 하겠어. 감사합니다.